지금 몇 시인지 묻고 답하는 표현이에요. 함께 볼까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이라는 단어는 지금이라고 하고요. 몇이라는 표현은 숫자를 묻는 의문 대사입니다. 이 자체로도 의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문장 끝에 넣어주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시이라는 표현이 우리말하고 중국어가 좀 다른데요. 1시, 2시 할 때 시이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띠엔 띠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이라는 표현은 지 띠엔 지금 몇 시입니까? 시엔자이 지띠엔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지 원래 글자를 하나하나 보시면 지 삼성이고요. 띠엔 삼성이에요. 띠엔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발음이 너무 늘어지니까요. 음을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삼성 삼성이 나란히 있을 때는 앞에 글자를 이성으로 읽죠 그래서 이성 삼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지딘 지딘 이렇게요 자 지금 몇 시죠? 현재 지딘 지금 몇 시에요? 현재 지딘 자 대답 볼까요? 6시 40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2 2 3 4 5 6 6시 6 6이죠 시 띠엔 자 분이라는 표현은 이거든요 40분이에요 40분 이렇게요 4 4 10 10 14분은 14분 40분은요 40분 6시 40분이에요 6시 40분 자 묻고 답하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몇 시죠? 현재 지딘 네 6시 40분이에요 6시 40분 6시 14분이에요 6시 40분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10 10 4 4 입모양 구분 확실히 하시고 좀 발음이 어렵다 하시면 성조 구분만 확실히 하시면 되겠어요 시 하면 이성으로 시 이렇게 읽고요 4는 시 세 개 내려 읽으시면 됩니다 신사의 지딘 6시 40분 자 그 다음 표현 또 볼까요? 1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역시 7페이지에는 몇 시에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읽어야 돼서 묻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당신은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묻고 또 7시 15분 전에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 같이 볼게요 자 몇 시 라는 표현은 지딘 지딘 이라고 하죠 자 아침 식사를 한다 먹는다 먹는다? 아침 식사 이런 어순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먹는다 치 아침 밥 자 아침 식사를 한다 동사 먼저 써주고 치 자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지딘 치 자 당신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니 지딘 치 자 7시 15분 전에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중국어의 시간 표현법은요 우리랑 조금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크 라는 개념이에요 영어에 쿼 쿼 쿼 쿼 제 발음이 어떤가요? 쿼터의 그 의미인데요 15분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은 일각 이크 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이각이라는 표현은 30분 반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45분 삼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쌍크 이렇게요 자 일각 그러니까 15분은 이크 자 7시 15분 전에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7시 15분 전이라는 표현이요 중국어의 어순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차 분 치의 순서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때 차는 부족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15분이 부족해요 뭐 하는데 7시가 되는데 그래서 15분 전 7시 15분 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차 이크 15분 전 치 린 7시 라는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차 이크 치 린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뭐 7시 5분 전 7시 10분 전 이라는 표현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차 분 차 분 시의 순서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컨대 7시 5분 전 그러면 차 우 번 치 린 이 되고 7시 15분 전은 차 이크 치 린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15분 단위로 중국어에는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15분 하면은 일각 이크 라는 표현을 쓰고 45분 하면은 쌍크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7시 15분 전 차 이크 치 린 이라고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몇 분 몇 시 몇 분 전이라는 표현 하나 그리고 이 각이란 일각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묻고 답하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니 지 린 치 쟈 쟈 쟈 7시 15분 전에 합니다 차 이크 치 린 거기에 시간 읽는 법이 나오는데요 그 106페이지에도 106페이지에도 나오고 그 107페이지에도 나오는데 106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간 읽는 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6시 5분 6시 20분 30분 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 하나 읽어볼게요 6.5분 6.20분 6.30분 그리고 30분은 반 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도 그렇지요 그래서 6.5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전 오후 오전 정오 오후 아침 저녁이라는 관련된 표현도 알아봅니다 읽어볼게요 샹우 종우 샤우 자오샹 왕샹 이렇게요 자 이제 10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 일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시간 표현법도 읽어볼게요 11시 15분 11시 30분 그리고 11시 45분 읽어봅니다 11.2크 여기 보시면은 한어병음 표기에는 2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1.2크 2크 이렇게 2성 4성으로 2크 이렇게 발음한다 이때 1이 숫자를 셀 때는 E-R 1성으로 발음이 되는데 뒤에 2크 라는 글자가 4성이기 때문에 2크 라고 해도 되지만 이 뒤에 글자에 따라서 1의 발음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2크 2크 이렇게 발음 된다라는 거 11.2크 자 그 다음에 11시 반은 11.5 또는 11.30분 30분 이라는 표현은 30분 그 말 그대로 30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반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5분의 경우도 45분 45분 또 각이라는 개념도 쓸 수 있죠 삼각 그래서 3크 라는 개념을 써서 11.3크 또는 11.45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8시 50분 9시 45분 도 같이 읽어볼게요 8.50분 또 9시 10분 전이죠 그래서 차 10분 9.10분 또 9시 45분 읽어볼게요 9.45분 그리고 삼각 이기도 하죠 9.3크 그리고 10시 15분 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 2크 10.10분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제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가자고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문장 봅니다 우리 하면은 우리 하면은 우리 이고요 함께 라는 표현은 이치이 치 이치이 치 간다 쥐이 볼링을 치다 볼링은 뽀링 치우 치다 따 볼링을 치다 따 뽀링 치우 자 볼링을 치러 간다 동사 쥐이 먼저 써주고요 쥐이다 뽀링 치우 함께 볼링을 치러 간다 이치이 치 쥐이다 뽀링 치우 그런데 좀 더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건의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오마 응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워마이 치 치 다 뽀링 치우 하오마 좋아 괜찮아 이렇게 묻고요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하오 2시간 뒤에 가자 인데요 우리가 아까 시 몇 시 몇 분 할 때 시는 띠엔 이라고 하는데요 몇 시간이 걸린다 어떤 동작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2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어떤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시 라는 표현을 띠엔 이라고 하지 않고요 시어시 라고 합니다 시어시 그래서 두 시간 두 시는요 두 시간 뒤에 할 때 두 시는요 숫자 단위 시어시 순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할 때 이,二 그때 단위가 붙을 때는 띠엔 라고 하지 않고 띠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시간이라는 표현은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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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시 라고 합니다 두 시간 뒤에 뭐 뭐 하자 이런 얘기죠 한 시간 뒤에 뭐 뭐 하자 일 때는 한 시간을 하면 이, 거, 시어시 이, 거, 시어시 이렇게 일일한 단어를 쓰시고 두 시간일 때는 2이 아니라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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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시어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 시간 뒤에 하면 2, 2, 3 이, 2, 3, 3 이, 2, 3 이어 이런 순서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6시 40분 106페이지에 6시 40분 6시 40분 치 띠엔 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2시간 뒤에 뭐 하자 뭐 1시간 뒤에 뭐 뭐 하자 그 시간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시간은 이거 시어 시 2시간은 량거 시어 시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시간 뒤에 가자 량거 시어 시 뒤에 이호 가다 취 뭐 하자 권유의 뜻이죠 바 이렇게 량거 시어 시 이호 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다시 한번 읽어요 공손하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요 좋아 2시간 뒤에 갑시다 뭐 합시다 문장 끝에 빠 라는 표현 넣어서 건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 량거 시어 시 이호 취 바 이렇게 표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왕초보 필수 표현 배웠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6페이지에 시간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 읽는 법도 106페이지에 나온 내용 읽어봤습니다 자 107페이지는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에요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니 지 띠엔 치 자어 반 이라고 하죠 자 7시 15분 전에 한다 어수는 차 분 시의 순서였죠 그리고 15분의 개념은 이크 라는 말도 쓸 수 있죠 이때 이는 숫자 1은 일성으로 발음을 했지만 크 라는 글자가 뒤에 사성 글자가 오기 때문에 이의 발음이 이성으로 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성으로 발음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크 그래서 차 이크 7시 15분 전이다 라는 표현도 정리했고요 108페이지에 어떤 것을 건의할 때 문장 건의한 내용 뒤에 하오마 라는 표현을 넣어서 좀 공손하게 얘기하죠 자 이제 회화 배우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회화 배우기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120예 되겠고요 A, B 두 사람의 대화 먼저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묻고요 6시 10분 전입니다 차 분 시의 순서죠 차 10분 6디안 자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니 지 뱐 치 저어 반 니 지 뱐 치 저어 반 자 저도 7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7시 7뱐 아침 식사를 한다 치 저어 반 나는 7시에 아침을 합니다 워 치 뱐 치 저어 반 이렇게 시간은 주어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워 치 뱐 치 저어 반 7뱐 오 치 저어 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시간 사는 주어 앞이나 뒤에 온다 자 그리고 몇 시에 출근을 하는지 또 묻습니다 출근한다? 샹 반 샹 반 몇 시에 출근하세요? 지 뱐 상반 7시 반에 출근합니다 7시 반 7뱐 반 출근한다? 샹 반 7시 반에 출근해요 7뱐 반 샹 반 자 A, B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몇 시인지 묻고 하루 일과 아침 식사를 언제 하는지 출근을 언제 하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원어민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샹 자이 지 뱐 차 10분 6뱐 니 지 뱐 치 저어 반 워 치 뱐 치 저어 반 지 뱐 상반 7뱐 상반 자 30분의 개념 샹 시 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회화 2 내용 봅니다 자 볼링을 같이 하자고 묻고 자 몇 시에 갈 건지 또 뭐 얘기하는 그 상의하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인데요 자 문장 회화 2 부분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워메 이치 취 다 바오 링치 요 하오 마 우리 같이 볼링 치러 갈까 음 워메 이치 취 다 바오 링치 요 하오 마 음 좋아 하오 싫으면 부하오 아니면 좋아 좋아 좋다 이럴 때는 하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몇 시에 갈까? 지 뱐 치 몇 시? 지 뱐 가다 치 몇 시에 갈까? 지 뱐 치 자 그 다음 표현이에요 밤 여덟 시에 가자 밤 여덟 시 어때 이렇게 묻습니다 뭐뭐뭐 어때 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하오 마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또 지 뱐 양 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지 뱐 양 이라는 말이 어떠 하느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향을 묻는 역시 그런 얘기죠 자 밤 여덟 시 어때 밤 왕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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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죠 그 밤 이라는 단어는요 106페이지에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밤 여덟 시 왕샹 바디엔 어때 저메 양 이렇게 물었어요 어유 너무 늦다 자 너무 뭐뭐하다 타이 뭐뭐러 안에 형용사어를 넣어서 얘기하죠 늦다 완 너무 늦다 타이 완러 30분 뒤에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초보 필수 표현에서 두 시간 하면은 랭거 시어시 라고 했는데요 30분 하면은 그 시간을 반으로 쪼갠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 반이에요 반 거 시어시 반 개의 그 시간에 그러니까 30분 뒤 30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뒤 라는 표현은 이호예요 그래서 30분 뒤 라는 표현이 반 거 시어시 또는 30분은 30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30분 이호도 되고요 반 거 시어시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시간 이거 시어시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0분 뒤 30분 반 거 시어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30분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30분 뒤에 갑시다 반 거 시어시 이호 뒤에 이호 갑시다 취바 취바 빠는 뭐 뭐 하자 라는 건의 건의를 표현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볼링을 같이 칠 건지 묻고 서로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어문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회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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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는요 너무 뭐뭐뭐하다 타이 너무 늦다 타이 왕러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 30분 이라는 표현 반 거 시어시 그리고 뭐 2시간 량 거 시어시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법도 알아두시고 또 의향을 모를 때 好吗 라는 표현 쓸 수 있지만 怎么样 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간 표현법 하루의 일과 이런 내용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기억해두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되제